서울 가요대상 본상 레드벨벳입니다. 네! 레드벨벳 축하드립니다. 작년에 이어서 2년 연속 본상 지상을 영광을 안았습니다. 중독성 강한 후쿠소 러시안 룰렛은 빌보드 뮤비 차트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세계 무대에서의 행보가 더욱 주목되는 레드벨벳입니다. 수상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넷, 둘, 셋!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일단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 상을 받게 될 수 있었던 건 저희 이승환 선생님은 그렇다. 저희 SM 가족분들 덕분이라 생각하고요. 저희 레드벨벳이 2017년에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저희 레드벨벳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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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